네, 여러분들 불안해 두 번 갈게요 먹었네 왜 닭발이 안 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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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예전 genug 이게 뭐지? 달치솥점 여기다 봄 찍어보는거야? 이거 아니다 와사비도 나왔는데 이거 그냥 와사비가 올려먹어서 이게 가오리 물에다 왜 닦아 가오리 가오리 이게 가오리 물에다 왜 닦아 가오리 노른자 타인처럼 여기 같이 드세요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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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가 손으로 온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 너무 조용하니 이게 다 빨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먹기 전에 면은 또 다 빨아질 것 같아요 이거 다 빨아야해요 이거 다 빨아야 해요 이거 다 빨아야 해요 내가 빨아야 하는 거 같아요 갓불로 염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신 이곳에서 이곳에 면은 또 다 빨아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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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